야, 이 저놈의 XX야!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! 내가 지금 거실을 몰고 가서 니놈들 방통을 다 날려버리겠어! 어우, 이러니... 에버는 잘못 들고 왔군... 내 이름은 아르타니스, 신관이지? 이거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... 속마음을 말해줄까? 난 신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... 아직도 야심으로 가득해...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... 난 우주 해적왕이 되겠어! 그만 찌르라고 했는데... 난 또 기다렸지! 하도 찔렸더니...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군... 그렇다면...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... 배틀렛이라고 하는... 복잡한 디지털 메커니즘으로... 우릴 조종하고 있는 것 같군... 이 수천 개 생명체들이... 동시에... 우리 목숨을 쥐락표락하고 있는 건가? 17년을 그냥 묵혀두더니... 에이오에스 장르에 우릴 데려오시겠다! 에헤헤헤헤헤헤... 내 그럴줄 알았지... 정확하게는 영웅팀전 장르지! 그건 뭐야? 특성을 선택해라! 아니야! 블리자드가 만든 말이야!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짤리게 생겼어! 알아? 흠... 생물체 아바툴... 잘 설계되었음... 그대로 유지될진 확실치 않음... 블리자드... 갈아엎는 걸로 악령 높음... 아이고... 블리자드가 자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죽였다고? 하아... 걱정말게... 박장팩 한두개 나오면 집중팔고 살아 돌아올거야! 날 믿게... 애가 안다고...